안녕하세요 레시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. 오늘은 얼큰하고 매콤한 만두전골 같이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육수용 만두 한두 개를 잘라서 냄비 바닥에 깔아줍니다. 매추, 파, 양파, 두부와 각종 버섯도 차곡차곡 넣어주세요. 여기에 김치도 한 컵 넣어주면 국물이 훨씬 얼큰해집니다. 좋아하는 만두도 가득 올려주세요. 양념은 다진 마늘, 간장, 고춧가루면 끝이에요. 이제 2% 부족한 맛은 후추와 소금, 다시다로 메꿔주세요. 매콤한 청양고추 썰어넣고 계란 하나 톡 까서 넣어주면 완성입니다. 요즘같이 추운 날씨엔 따끈하고 얼큰한 만두전골 어떠세요? 이거 술안주나 야식으로 진짜 딱이에요. 많이 먹어요.